제이어빈이의 웃음소리로 초롱 베이베 초롱 베이베 초롱 베이베 초롱 베이베 제이어빈이 웃음소리 알았어 똑같이 그치? 그치? 똑같이 초롱 베이베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오늘의 주제는 한 박자 실고 두 박자 실고 세 박자 실고 5,2,3,8 1,2,3,4 1,2,3 1,2,3 김연아 1,2,3 흐읔히 하나 둘 셋! 땡! 이거 왜...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오오오오 난 나를 바라보게 될걸 야 이거다 이거요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tonight 이리야 넌 그 얘기 그 다음 얘기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야 이거 또 알아가게 될걸 니가 열어버린 나를 모습하네 둘려져 있던 얘기 반전의 빛받아버춤도 유나선면요 어느새 빛물이 이거 불러주세요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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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오케이! 네네 맨날 준거가 돼요? 뒤에 맨날 준거? 아... 쉿 쉿 쉿 쉿 쉿 쉿 재혁이 형 언젠가요? 다음 이상도 나를 이상 토스트를 야 제가 태호 형 언젠가요? 넌 나의 별이야 아... 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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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별... 뒤에 있어! 뒤에 있어! 뒤에 있어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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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! 아... 우리 거 안 보이니까 다 같이 아... 아... 정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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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먹고 잉 등장 올려달라고 아... 그럼 치킨 시켜야 돼 이상... 비상해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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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이미지를 내봐야 돼 야, 대만 배우? 대만 배우? 넌 매우? 잘생겼지? 거의 모르겠어 인생이 생긴 이상 새우! 새우! 이거 아주... 아니야, 내가 새우를 좋아하는데 끝! 새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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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아... 바보야? 바보야 다행이다 네 이상이랑 이런 거 같이 갈게요 대박 막방 팬미팅이라는 게 막방 한 당일만 하는 거예요? 네 잠깐만 우리가 막... 아... 그러면 그래도 공개라야 돼 상현 씨 이리로 와 계속해 주세요 자 우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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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.. 하나... 둘... 하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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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..